자, 이제 체코로, 체코로, 체코로 갑니다. 이번에는 와이프들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누구야? 누구야? 이건 로봇이에요, 로봇트. 로봇트? 네. 아니, 형수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 이건 누구야? 형, 저기, 가정이? 가정이가 아니고 나는 저기 와이프 유치원 때. 아, 그래? 성수님? 어, 유치원 때. 이거 뭐, 아니, 저... 아니, 어떻게 흑백 사진을... 우리 와이프 중학교 졸업해봄. 흑백 사진이야? 귀여운데? 아니, 몇 년생이시더라? 7, 6년생. 아, 나보다 한 살 어리시구나. 어, 나보다 두 살 아래시인데 흑백 사진이라고? 아, 초등학교인가 보다. 겸촌에서, 겸촌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 인천, 김희선. 아, 너무 얼굴을 크게 했나? 아니, 우리 이거 그러면 와이프 사진 이거 캐리어도 독박해야 될 거 아니야? 통교! 우리 또 캐리어 나오잖아. 나오는 순서. 네 번째. 네 번째? 아, 이거 봐. 김치라고? 저번에 내가 이 스탄브를 내가 걸렸잖아. 내가 좀 할게, 이거는. 몇 번째? 몇 번째? 넘버 쓰리. 넘버 쓰리? 넘버 쓰리 워크. 애매하게. 수라하. 세 글자니까 넘버 쓰리.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오케이. 글독이에요. 랜덤으로 나오겠지? 또? 랜덤이지. 랜덤이야, 이거. 뭐 체크인하는 순서, 영향이 그렇게 그닥 없어. 그래도 되게 가정적인 남자들 같다. 워크통제 têm기 새 exercising 열대진 공식 와, 이거. 찐 유럽이다, 찐 유럽. 진짜 유럽 그 잡채다. 우와, 프라하가 다 보이네. 장관이다, 장관이야. 양념이 너무 딱 우리 맛인데? 체코 돼지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 오, 좋아! 우와, 멋있다. 트윗이 아웃. 트윗이 아웃이다. 야, 사람 되게 많아. 어, 사람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짜러 가자. 소매치기만 덜 끓는다고. 진짜로 이거 완전 소매치기 반기 의상이잖아. 근데 역대급으로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기분 탓이니까 진짜 옆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오, 소스 묻어, 소스 묻어. 괜찮아. 더 그지 같아. 갑자기 그지인데 뭐야. 더 그지 같다. 아, 근데 너무 추워요, 대장님. 추워요? 대장님. 오뎅 사유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진짜 유럽이야. 시작됐어, 시작됐어. 시작됐어, 시작됐어. 시작됐어. 오늘 하루 교통. 하루 교통비. 제발, 3반. 우리는 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어? 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세 번째지? 어 어 뭐야 뭐야 저 누구야 어? 저거 누구야 어? 나온다 나온다 저거 누구야 누구야 저거 누구야 제발 제발 화나 김준우 첫 번째 어? 어으 장동민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걸리는 건데. 형, 형, 형은 몇 번쯤은 없었어? 그러면 순서대로 나온 거 아니다. 저거 내 거 아니다. 저거 누구야? 저거 내 거 아니다. 저거 누구야? 저거 내 거 아니다. 어? 아닌가? 나다. 나다. 세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 세 번째. 일생 세 번째. 재밌는데 왜 그래, 너. 아, 체코 이동기다. 어? 체코 이동기야. 아. 갑시다. 꼬집시다. 이렇게 해서 이만 맞아야 돼. 아, 2번으로는 4번쯤에. 배가 많이 탔다. 꺼매졌어. 일로 꺼졌어. 지금 숙소로 바로 가는 거예요? 얍. 자, 여기가 바로 체코입니다, 체코. 이야, 체코. 날씨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서늘해. 좋다. 날씨 체코. 날씨. 체코. 체코. 체코, 체코. 체코, 체코. 억실하게 좀 즐기다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그러면 오늘 숙소 그 저기, 준호가 체코인 하는 건가? 네. 어, 괜찮았어. 어. 다행이다. 아, 체코 뺏길 뻔했네. 나, 나 체코 바지. 체코 바지 입었다. 나 체코 바지. 너 왜 안 해? 뭐를 해요? 체코 말장난. 야, 너. 너 왜 안 해? 야, 너 왜 안 해? 어? 체코. 체코 개그 왜 안 해? 다른 사람인 척 해. 아, 체코. 체코. 빨리 해, 개그맨이라면. 빨리 해야 우리 출발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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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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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어디로? 택시 타고 가? 어. 잠깐만요, 여기 뭐. 차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차가 나와 있어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니, 뭐. 숙소에서? 차가 어디서 나와? 숙소에서? 어, 그럼요. 어? 나 저기 돈 안 내도 되네. 왜? 교통기 내가 걸렸는데. 숙소에서 너 호텔에서 차를 보내준 거 아니야? 호텔에서 보냈으면 비싼 차겠죠? 뭐야, 그게? 그걸 내야죠. 아, 돈 내야 돼? 아, 별도예요? 네, 별도죠. 아, 그래? 별도죠.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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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헬로우. 김준호, 김준호. 헬로우. 나이스 미트 유. 나이스 미트 유. 레츠 고. 레츠 고. 오케이. 약간 예술관 느낌인데, 진짜. 약간 화가. 여기가 예술과 문화의 도시인 게 모차르트가 여기서 여러분 다 아시는 돈 조바니. 어? 돈 조바니? 돈 조바니가 뭐야? 돈 조바니라고 피가이로의 결혼 같은 유명한 오페라 공연이 있어요. 네가 언제 엄마한테 돈 조바니? 어? 내가. 내가. 내 뻔하고. 이렇게 좀 살려서 하면 안 돼? 돈?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몇 번 잡다 가는 거야. 너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돈 줘봤니? 위치컬 내내 그것만 하는 거야. 쌍두여 인간들하고 얘기를 못 하겠다. 어? 지금 오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설명충. 대충. 그러니까 이거 대충. 쌍두여 인간들하고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대충. 야, 그런데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다. 와, 날씨 너무 좋다. 우리나라 지금 여기는 한 10월 정도. 서늘한. 나 그런 날씨 너무 좋은데. 더워주고 좋겠다. 아주 좋아. 아, 체코 너무 기대된다. 좋다, 좋아. 유럽 많이 온 유세윤 씨. 얘기를 안 하잖아. 프라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또. 왔는데 방방 좀 들뜨게 좀 해 주세요. 프라는 일단.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줘. 얘기하면 내가 전달해 줄게. 공식적인 세계 3대 야경은 그중에 하나는 프라입니다. 3대 야경. 세계가 어디 어디인데. 파리, 브라페스트 그리고 프라입니다. 다 유럽에 있네. 체코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게. 세계 맥주 소비 1위 국가입니다. 어? 체코가? 네. 소비를 한다고? 진짜 독일보다 더? 소비를 한다는 건 엄청 많이 마신다는 얘기잖아. 근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맥주는 무조건 시키고 보는 거예요. 아, 좋다. 맛있겠다. 그... 꼴레로. 안 들려. 세윤이가 꼴난 뒤에. 아, 그래?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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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식당 가서. 계속 그냥 여기서 부르면 안 돼요. 어? 눈을 마주셔야 돼요. 눈을 마주셔야 돼요. 눈을? 눈을 마주시면 몰래 이렇게. 아, 그래. 대륙게 잘난 척한다. 어? 대륙게 잘난 척. 어? 아이씨. 못 알아들어. 말귀를. 아니, 네가 소곤소곤 그러니까. 뭐라고? 유세윤 대륙게 잘난 척. 아... 뭐라고? 뭐라고? 유세윤 대륙게 잘난 척한다고? 아니, 알려주고 봐라. 그냥 어글리콜이란 될래? 그래, 그래. 우와! 여기 봐요. 우와, 뭐야. 이제 시작이야, 시작.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우와. 예쁘다. 야, 건물. 뷰티풀. 야, 고기만 돌리면 예술이네, 그냥. 뭐? 우와. 멋있다. 예쁘지? 우와. 영화다, 영화. TV에서만 보던. 우와. 와, 저 오리벤. 오리벤. 아니, 이제야 나는 뭔가 유럽에 왔구나라는 게 확 이렇게 체감이 돼. 우와. 우와, 건물들과. 하나씩 영화에서만 보던. 저것들도 다 오래된 건물들이겠지. 매곡하다, 아니? 우와. 가다 보면 되게 유명한 달이 있어요. 까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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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까르륙. 근데 성공했네. 체코도 와보고.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프라임. 이야, 독박투어 성공했다, 우리.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심에 잡았어? 그럼요. 심각 여기 완전 메인 스트리트를 잡았네. 여기 걸어가지고.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야? 가까운 데 가면 제일 사람들이 많은 데 있어서. 고생이 잘한다. 여러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호라의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더 왔어요. 반갑습니다. ekt. 감사합니다.